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들 음식 보내고 있어요 음식? 음식 보내주고 음식 보내주고 있습니까? 예? 어? 왔어? 왔어? 벌써? 근데 배달비도 누가 냈고 응 뭐야 이 씨발 이거 야 GS25인데 피자집 알바가 주는건 아니지 않냐? GS25인데 봉지는 GS25인데 피자집 어디꺼 주던데? 응? 책상 책상 아 나 쉬마려 쉬마려 이게 뭐예요 형님? 이 음식 배달을 하라니까 누가 보낸거야 이거? 아니 음식부 음식을 달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니 뭐하는거야 이거? 아니 잠깐만 어? 스타킹 스타킹 순이 형 순이 형 게스트 형 게스트 방송에 필요한 물품들 보내 유용하게 활용해줘 부탁이다 비누가 사랑해 순이 형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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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겟 초딩도 이렇게 안쓰 글총박형 몇미리야? 아이씨 몇 밀린데 이거 와 담배 담배 머리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잠깐만 게스트를 위한 건데 이거 성용열차 만들자 이 톡 이 톡 이 톡 이 톡 이 톡 두 개 껌 쓸 이거 보내야 되겠네 이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일단 이거 왔으니까 일단 이거 왔으니까 이렇게 냅두고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왔어 지금 뭐 왔어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 뭔데 이거 첫 번째 선물 아 무슨 이거야? 뭐야? 아니 무슨 뭐 막 음식을 보내달라니까 이 양반들이 미쳤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라인가 진짜? 이 형들? 이걸 어떻게 먹어? 뭐야 이거는 아니 뭔데 이게 이걸 왜 입어 아니 밥을 달라니까 밥을 이천 하자 아니 무슨 이천이야 이천은 누가 보냈어요 이거?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아 내일 입으라고 내일 입어볼게요 네 내일 입을게요 내일 입을게 내일 내일 입을게 내일 입을게 내일 입을게요 아 내일 입을게 지금 입어서 지금 입어가지고 지금 약간 아 지금 안 좋아 아 지금 안 좋아 지금 바빠 지금 이거 입을 시간 없어 성의가 있지 아니 아니 이거 내일 입을게 내일 내일 입을게 내일 입을게 퀭스매 슈트야? 마이나 걸쳐볼까? 마이만 입어볼까? 이거 근데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커 보이는데 이거 내가 후드 입고도 이렇게 입어서 크면은 이거 엄청 큰 것 같은데 아닌가? 딱인가? 아 이거 입고 또 벗고 또 하기 이게 힘들다니까 왜냐면 이거 오늘 입었지 오늘 입지 오늘 입 이거 내가 수선을 한번 맡겨볼게 근데 오늘 입지 지금 입잖아 그럼 난 또 갈아입어야 되잖아 설명을 해줄게 또 갈아입어야 되는데 오늘 입어서 이걸 보여주면은 내일 입어서 내일 입는게 식상할 수가 있다니까 내일 입어볼게 지금 입으면 식상해 형들이 지금 입는거 보고싶어하는건 알겠는데 내일 내가 입고 나타나면 식상하다니까 맞잖아 아니 내가 이해를 좀 하자 알았지? 어 형들 잠깐만 나 그러면 지금 5분 남았어? 시간이? 이거 나 지금 안올 것 같은데 밥 왔다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이거 누군데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올드보이야 뭐야 꿈만 둘을 왜 이렇게 이게 이거지 아 이거 이거 지금 뭐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어? 지금 먹어야 되지 어? 이거 누구랑 먹어야 되냐 이거 입고 먹자 입고 먹자 지송이나 불러서 먹으라고? 아니 여캠은 지금 섭외가 좀 힘드겠지? 이걸 푸파를 이거를 푸파를 이거 딱 그냥 사이즈가 푸파 사이즈는 않아 존나 뜨겁다 와 방금 시켰네 지송아 만두 왔다 아니 누가 누가 시켜줬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익명으로 보내니까 음 아 너무 뜨거워 진짜 앗 뜨거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사식 자막 치우라고? 이제 한 시간 내에 보내줬으니까 이거 지워야 되겠다 일단 지금 온 거는 이게 누가 누가 보내줬어요? 군만두 이거 다섯 접시 누구고 이 옷은 누구고 빨리 나와 나와 지금 나와 나와 누구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카톡 줘 카톡 WNNW로 카톡 줘봐 누구야 30분만 더 돌려볼까 30분만 30분만 더 돌려볼게 이왕 한 김에 10분만 더 돌려볼게 30분만 더 돌려볼게 꺼내줬 눈치 누구야 누구 아니구 야림 야림씨 감사합니다 야림씨 야림 야림 그야림인가 야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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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림 야림 맞나 야림 어 왜왜왜 중계방에서 나경파파형님이 아이고 통금뱅가에 감사합니다 나경파파형님 중계방에 계신데 제가 키뷰 하나 넣어드릴테니까 본방으로 넘어와주세요 본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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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주세요 제가 키뷰 하나 지금 넣어드릴게요 한달짜리 키뷰는 내 아이템 정보에서 쓰실 수 있거든요 형님 제가 키뷰 한달 넣어드릴게요 지금 자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으니까 넘어와보세요 넘어와보세요 본방 잠깐 넘어와주세요 키뷰 어떻게 쓰냐면 내 아이템 정보 뒤로가기 한다면 팬가에 감사합니다 영어댁인 팬가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군만두가 뭡니까 형들 군만두가 진짜 없어보이게 진짜 아 진짜 내가 위상한 미스 위신이 안선대 번지공주 형님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삼친구게 감사합니다 나이샷 진짜 아휴 군만두 진짜 너무했다 어? 너무했어 군만두 무시하냐가 아니라 남순아 두림님 오면 탕수육 시켜줄게 진짜? 확인 확인 초초리 확인 확인 두림이는 배그하나? 아 그리고 낙영파파형님 파파형님 하나뿐인 냄순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고맙습니다 그 누구 SD 누구 누구 팬이시죠? 두번 쏴주셨는데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형님 누구 팬이시죠? SD가 뭐죠? 사도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어 어떤 어연일로 총큰 총큰 팬가입을 아 감사합니다 어연일로 어 혹시 저한테 부탁할 거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날띠 냄새 이게 감사합니다 형님 I love you 주무시나요? 배그 한번요? 아 배그요? 배그? 지금 지금 어 오늘 오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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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 지금? 아 오늘 어 잠깐만 그러면은 어 잠깐만 잠깐만 대기요? 잠시만 음 두림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두림이 배그하나? 여보세요 두림아 네 너 배그하니 혹시? 네? 배그하니? 배그하니? 아 배그 아니요 게임이죠? 어 아니요 안 해봤어? 네 알았다잉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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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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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드림 오고 있어서 먹방 같이 할 건데 시간이 시간이 좀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치 이 씨발여나 고드림 여럴패 한명 떠맞다고 니가 씨발 고드림이야 뭐야 이 새끼야 니가 왜 오지랍더러 이 개새끼야 예예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안보시면 안보시고 도중에 나가시면 배드 없습니다 대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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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 지가 고드림이야 뭐야 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 오늘 이거 그러면 이거 좀 이거 지금 형들 계속 보내주세요 계속 계속 만두로 끝나는 건가 와 근데 만두로 대접하기엔 조금 그런데 아 그리고 아까 쩡쩡누나 486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누나 아니 왜 띠바 진짜 방송국에 왜 개 난리 치는지 그만 좀 난리쳐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그 선동 선동 오지던데 진짜 어 그만 좀 해 그거 진짜 어 왜 그러는 거야 컨셉인가 내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나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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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도 너무 진지하긴 해 솔직히 내가 내 팬들한테 감정 그 감정 그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좀 있어 아이쿡님 감사합니다 아이쿡님 감사합니다 아이쿡님 감사합니다 남니니기에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이쉬 아 찐이수님 남니님? 나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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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햇살형님 햇살형님 감사합니다 낸스위기에 핸따! 역시 했다 너나 햇살 형님이 중계방에 왜 계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하나핀 냉슨이게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염혈 팬은 킷뷰 필요 없어요 햇살 형님 킷뷰 많을텐데 아니 있어 많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 감사합니다 염혈은 킷뷰도 필요 없고 본방 입장 가능하고 킷뷰 많아요 많아 내가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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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따랑해요 따랑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나갔었어 미안 왜 또 손이야 왜 또 손이야 초초리가 만두 물어보잖아 만두? 왜? 앞으로 뒤태 형님 앞으로 뒤태 감사합니다 앞으로 뒤태 형님 통급 팬가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킥 하나 넣어드릴게요 갈쌈하게 일주일로다가 팬가입이라 안하시면 팬가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계약고 됐네 아니 씨발놈은 나 지금 혼자 2천 딸이 원래 혼자 2천 딸인데 지금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 4천 명 4천 명 4천 2백 명이면 씨발 완전 선방 아니야? 어? 4천 딸이면 씨발 존나 선방이지 백국에 감사합니다 백국에 적혈 형님 아 지현이 회장 형님 백국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국에 아 쩍 누나 백사게 고맙습니다 백사게 고마워요 어? 204 와아아아아아아악 자 crazy love crazy love crazy love 존헬님 펭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펭갈 취재 it's just a crazy love 존 나오는데? 어? 이거 뭐야? 맛있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꼭 부탁할게요 다 드셔주세요 이거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게 익명이야 익명 와 누나 89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존나 많이 오는데? 이거? 이게 좀 큰일났는데? 10개 펭갈 감사합니다 어? 단단하게 하자 성의 성의가 없다고? 아니 뭐 성의를 뭘 그럼 뭘 뭐가 필요한데 10개 펭갈 감사합니다 형님 감타예요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아니 시간 그만해? 아니 일단 하는 건 하는 건 해보고 16분까지만 하고 음 음 단단 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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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국춤? 이걸로 화난거였어? 족같은거